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입니다. 전 씨의 장남재국 씨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재국 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 원 상당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